아 여기 기퉁이네요 여기 그러니까는 잠깐만 잠깐만 나오시오 여기가 마이클 쌤 집이고 마이클 쌤 집에서 바로 옆집 이네요 바로 옆집 잠깐만요 뭘 뭐 치우 아이좋게 이좋게 안치워도 되요 안치워도 돼 자 어디갔어 메리 자 인트리 주시오 셀프 인트리 주시오 셀프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초등학교 1학년 메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건 누구야 어이 시스터 요 시스터 요 퍼스트 시스터 하우메니 시빌링스 에잇 이까우 넘버 아 막내 아 그 얘는 왜 이렇게 올랑판띠야 그럼 촬영하면 안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누가 살아 하우메니 퍼센스 스테이 히어 아 안 아 트리나 랑플레스 에잇 에잇 아우자 끊어 아 아 두 번 더 순총 Probe정리해서 나한테 얘기해줘요 아 뭐 디스쿄션 해야 돼 어 후팀 킬 휠얼라이브 이거 유 디스쿄션 아이 how many person stay here 뭐 포 파이브 막 사이버 파이브 오픈도 쏘다크 아니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누가, how many person 누구누구 그러니까 누구누구냐고 그 시블링스가 누구냐고 그 시블링스 그 시블링스 아, 그러니까 6, 7, 8 그러니까, number 6가 누구야 아, 4, 4 라까우 그 다음에, number 7 라까우 라토라토에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누구야? 이분은 누구야? 왜 그런데 여기에 있어 잠깐만 저 월랑판트 때문에 지금 돌리지도 못해 지금 자, 그래요 자,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가 전기가 들어와 있고 이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과일 바구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아니, 이게 뭐 수박이요 호박이요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만해 수박이요, 호박이요 뭐, 레몬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보홍이라는데 뭔 말이지 뭐 여기에는 저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저기 저거 같네 이시다 이시다 그래 생선 생선 같고 빵도 있고 뭐 여기 밑에 뭐 다 부서졌지만 하여튼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거리가 냉장고 돌아가네요 이 케이스가 부러졌네요 어쨌든 냉장고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셀폰인지 몰라도 셀폰도 있고요 넘버완 셀폰이에요 자, 잠깐만 이거 이렇게 비켜볼게요 아, 이거 넘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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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란바타 우팟 우팟 아아 자랑스러운 우팟 네 명이나 있답니다 넘버투 뭐 넘버트리 막 있겠죠 그죠 넘버트리 아아 자, 그러면 도대체 잠을 어디서 자는거야 응 아니 여기서 다섯 명이 산다면서 여기 락도도 해놨네 여긴 호스룸 아아 엄마 아빠 방에 여기 뭐가 굉장히 좋은게 많이 들어있는 모양이네 문을 닫아놓는거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안을 비춰보겠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촬영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전거도 있고 어 요 금고도 있네 셰이프 저기 저 저 뭐야 저 뭐라 그러지 저거를 어 셰이프 박스가 있네 저기에 금고가 비싼게 많은 모양이네 문을 잠가놓은거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쪽 방 그럼 너는 어디서 자냐 메리는 메리는 웨을 유 슬립 아 유어 베드야 이게 음 넘버원은 어디야 집이 어딘지 여고 있을까 아 요 근처에 있다보니까 뭐 아무데나 와서 막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캐비닛이 저 안에 있는데 캐비닛 옷을 어떻게 꺼내 이렇게 다 들어 막아나서 음 워터는 어 미네랄 말고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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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미네랄에 당연히 미네랄 뭐래 엠씨 있대 아 여기 낫 디스 하우스 어 어 너더 하우스 디벨 워터 이스브링 히어 음 그래서 쓰고 있고 일렉트릭 들어와 있고 뭐 CR은 CR는가 CR도 어딘가 CR 반화 어디로 아웃사이드 뭐 집이 간단하네요 이렇게 야 그 다음에 그럼 넘버 세븐은 누구야 라또라또 랄라키 걔는 몇 학년이야 워트 그레이드 그레이드 8 학교 다녀 히 고ート 스쿨 어 그레이드 그러면 세븐은 아 식스는 스탑 스쿨링 걔는 바바야요 바바앤데 걔는 몇 살이야 하우 올드샷 디 사이스 rays 피 부틴인데 스탑했어 야 혹시 그 그 피 부틴이 옛날에 저기 아저씨한테 딱 들키지 않았어 저기서 파이팅 하다가 디 시즌 마더랑 같이 막 막 파이팅하고 그랬던 그 때 막 이까우 이까우 파이터에요 이까우 파이터 얘는 그럼 이 친구는 넘버 어떻게 되는거에요? 넘버 트리? 아이 하우 월드 아유? 아 그러니까 하우 월드 아유? 21. 21. 그 타임이 그러면 에이틴인가 그랬잖아. 파이팅 타임. 나인틴 때 싸웠어? 나인틴 때? 야 그때 재미나드구만. 어 그 타임이서 아이워스 아이워스 라핑 투무치. 아이 시노이노. 그래서 유 게임. 유 두 디시즌 마더 투게도 게임. 베이컨스 라핑 투무치. 아 여기구나. 이까우 파이터 홀 쏘? 순둥이 같이 생겼데. 메리가 아까 전에 몇살이라고 했지? 끊이 덮어올...? 13. 아니 너 저기 스쿨 레코드는 어떻게 되니? 아, 아무 신경 없는 거 모르니까는 알았어요, 예. 79이야. 알았어, 됐어, 됐어. 79에서 84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76야. 70 사이즈, 70 사이즈. 됐어, 알았어요. 76래, 70 사이즈, 됐어. 바로, 바로, 점수가 바로 안 나왔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아, 이제 스틸 컨스트럭션. 지금 집을 짓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아, 메리하고, 그러니까 6번, 7번, 8번. 메리가 8번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스테파도는, 스테파도는 원래의 바타는? 원래는 스테파도는 원래의 바타는? 어, 스테파도는 원래의 바타는. 아, 스테파도는 원래의 바타는. 그럼 리얼 파타는 어디 있어요? 오래디 다있드. 오래디 다있드. 엄마가 하우 월드 요 마마? 아, 43만 마마디나? 아, 43만 마마? 아, 43만 마마? 아, 43만 마마? 아, 43만 마마? 아, 53만 마마? 아, 40만 마마? 아, 50만 마마? 아, 50만 마마? 네. 알았습니다. 갑시다. 따라, 안 사는다. 아, 50만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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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는, 여기가 티처 마이클 집하고, 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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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absorbedり. Manuel, they need to , 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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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 감사합니다.